나는 우리 아버님 여기 앉자마자 드는 생각이 자손들 걱정하는 건 당연히 부모니까 맞죠 근데 왜 보고 싶고 그리운 이가 있어요 이 말이 먼저 나오지? 가슴에 묻은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먼저 나오죠? 그건 뭐죠 왜 왜 갑자기 울컥 하죠?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신 분이 계셔? 마음에 담아둔 거는 우리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예요 마음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돌아가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내 그리운 이가 있어요 마음에 담아둔 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힘들 때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뭐 어머님의 말이 찾지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연세가 어쨌든 있으시잖아요 환갑도 이제 지나셨고 내 자손들도 아들딸 자손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자 손녀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면 솔직히 엄마하고 이렇게 찾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요? 연세가 있지만 우리 아버님 지금 입장에서는 내 마음속에 그리운 이가 있어요 찾고 싶은 이가 있어요 뭔가 이게 먼저 들어와 그럼 그 말이 왜 나오냐 지금 우리 아버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이죠 감정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와요 그게 아버지로서 자손을 생각했을 때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이 있고 없고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내 아들내미는 뭔가 모르게 조금 나랑 닮은 구석이 있어 왜 제가 내 팔자를 닮았을까 이런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대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내 팔자를 닮아서 저렇게 혼자 애쓰면서 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들내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아요? 열심히 살아도 뭐 아이고 근데 안 풀려 안 풀리네 그렇게 안 풀리네 아버님도 열심히 사셨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내가 이제 다 늙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허무하지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았대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 내가 읽어놓은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셨거든요? 아니 돈이 도는데 버는 건 버는데 그날 되면 다 함수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근데 남줄만 시키고 내가 아껴 쓰려고 이렇게 해도 그 돈이 이상하게 나가더라고 맞아 뭘 사도 뭐 사기 되고 맞아요 누가 뭐 때문에 돈이 누구 때문에 나가고 또 이상하게 그 돈이 나가게 되고 그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기는 벌었는데 번 것만큼 다 나갔어 근데 못 벌지는 않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자꾸 뭔가 공허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어렸을 때부터 힘들면 엄마 이렇게 찾듯이 내 마음속에 한켠에 그 그리움이 항상 사무쳐 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공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그냥 내 아들이 내 팔자가를 닮았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힘들게 사나? 제가 저래서 인복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해 이제는 아버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돌았어 벌었어 근데 솔직히 인복이 있다는 소리는 못해 내가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누구한테 덕을 본 건 없고요 내가 돈을 풀어야 돈이 돌았지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돈도 안 돌아 그렇죠 나는 항상 베풀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내에도 베풀어야 돼 그래야 들어온다 그나마도 올 건 온다 근데 와이프 자리가 굉장히 약해 아들분이 우리 집사람은 요즘 내가 좀 별개 중인데 그리고 내가 뭐 그린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벌교하신지? 이제 두 달 정도 됐어요 두 달? 아 그렸구나 그래서 더 울컥 하시는구나 아 어떡해 아버님 여기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부모를 내 마음속에서 찾는구나 나도 힘드니까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는데 다 내 탓 같죠? 돌이켜보면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자존심도 굉장히 세시고요 남자로서의 하는 역할들은 최고로 잘 하셔 일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여자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가부장적인 면도 있으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좀 사랑해 표현도 해주고 나를 좀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하는 남편이었으면 좋으련만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대장이야 근데 집에 와서도 대장이셨대 집에 와서는 뭐 크게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근데 분위기가 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 우리 와이프 고생했어 사랑해 이러진 못하셨어 그렇지 그건 뭐 근데 아내분은 그런 거를 좀 바라셨나 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우리 아들 분이 그걸 똑 담았어 그래요? 네 못 느끼셨나요 그거? 아들은 열심히 사셔 열심히 사는데 학교 다닐 때 말씀을 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한때니까 이제 그렇다보고 지금은 열심히 사는데 사고도 잘 내고 응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데 자꾸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 친구 걷어보면 아들 보면 돈 못 입으면 또 한방에 나가고 뭐 이런 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팔자를 똑 닮았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아들이 나보다 조금 빨리 내 와이프 자를 잃어버린 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우리 옛날 아버님 세대는 여자들이 그냥 무조건 자손들 때문에 참고 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 분이 사시는 세대는 그런 분이 정말 없어요 자식들 키워놓으면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사는데 내가 왜 그걸 참아내고 사냐 이런 마인드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아닌 것 같으면 금방 떠나버리고 금방 재혼하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분도 조금은 내 와이프 자리가 비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여자가 없어지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자리도 조금 많이 약해 그래서 차라리 아이가 지금 어쨌든 이제 12살 초등학교 고학년이잖아요 고학년이요 고학년 되셨으니까 아들 분이 그냥 아이 좀 열심히 키우고 하다 보면 친구자인 것처럼 들어오는 여성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정말 내 와이프로 맞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왕래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오히려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복이 그러니까 재혼은 진짜 많이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재물복이 없는 분은 아니죠 그냥 진짜 우리 아버님처럼 차라리 내가 베푸는 듯이 하면서 사셔야 그나마도 그 이후에 돈이 돌지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든가 돈을 모으시려면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금 같은 거를 아예 사다 놓고 쳐다도 못 보게 은행에 박아 놓는다든가 아예 그냥 적금식으로 그냥 아예 넣어놓고 쳐다도 안 본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서 돈을 모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현찰로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는 돈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버님이 지금 되게 감정이 복잡해 내 자손도 안 편한 것 같고 나도 내가 지금 미치겠고 내가 다 늙어서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난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나 또한 내 와이프 자리가 비게 생겼고 그러니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내 부모를 찾고 싶은 거야 그 어렸을 때 그 감정으로 내가 지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버겁거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솔직히 궁금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아버님도 그냥 말 그대로 내 와이프 없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이만큼 오지도 못하셨던 거 맞잖아요 서로가 서로 그냥 너 때문에 좀 내가 힘들었어 라고 하는 거 그래 내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네 근데 나는 내 가정으로서 가정으로서 가장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았다 그냥 서운했으면 미안하네 하고 이렇게 조금 하시면 완전히 100% 단절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고 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서운한 게 우리 집안들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주고 뭐 이런 거 좀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옛날처럼 안 하더라고 그게 그쵸 그리고 이제 시대가 뭐 제사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 30년 정도 되셨으면 요즘에는 다 이렇게 소화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탈도 많은 집들도 있어 사실 근데 탈 없는 집들도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시기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내 부모님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고 오셨어도 내 후대에 내 아들이 그거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정리를 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놓고 가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그것도 내 와이프한테만 왜 그런 거 안 해주냐 탓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내 자손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보고 같이 합의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엔 뭐 애들이 뭐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게 문제고 그래서 그 아버님 세대의 그 문제로 점을 많이 보러 오세요 진짜 나는 이제 웃대들을 좀 잘 모시는 쪽으로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고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좀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없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사도 내가 뭐 차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걸려와서는 그런 것도 안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서운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이제 이제 합전을 하다 보니까 제사도 요즘 다 엄지가 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전에 아버지 제사를 이제 이제 배달한 아버지 친아버지는 내가 산소에 가서 이제 지나주고 이제 지나주고 하는데 그럼 어머니 제사를 앉으러 합장을 했지만 어머니 제사 때 꿈에 보이더라고 어떻게 보이셨어요 뭐 했냐면 새벽 2시 정도 했는데 야야 걍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몸 관리 잘하고 심장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언제 입고 오셨어요?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되셨어요? 네 한 3,4년? 3,4년? 네 한 4,5년 된 거 같네 꽤 되셨네 그러면은 그때 이후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면 돼요 그래 요즘에 가슴 좀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건강관리 한번 받아보셔겠네 아니 내가 이번에 신청해놨어요 잘하셨어요 하시고 아버님이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올 이제 2023년이잖아 아직까지는 음력이 안 지났으니까 뭔가 자꾸 내 감정에 울컥 울컥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내가 진짜 꾸려왔던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셨거든 근데 이게 5월달 지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감정선이 이게 지금 뭐가 딱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서 답답하고 이게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이래저래 상황도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 집안 꼬리 이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 다 내 탓인 것 같고 다 내 탓이라 하니까 답답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산 사람도 아닌데 막 이런 감정들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 2024년 설 지나고 이제 양력으로 5월달쯤 되시면 어느 정도 아버님이 좀 마음이 편안해질 일이 있고 아내분이랑도 100% 남남처럼 지내실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엄포논 거 같아 자기도 뭐 집에 가면 내가 뭐 집에 가면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바깥에 얘기를 안 해요 집에서 오면은 그런데 뭐 승리를 내고 그러더라 그러죠 우리 집사람도 승리를 급하게 급한데 맞아 그게 그냥 원래 남성분들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드실수록 드실수록 여성화되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남성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아버님이 조금 그래 먼저 그냥 손을 내미세요 자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거 몰라줘서 미안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았다 이런 거를 대화를 잠깐이라도 하시면 우리 아내분도 어느 정도는 악하지는 않아요 집사람은 뭐 내가 더 간다고 그러면 뭐 지금 뭐 반대는 안 하는데 그쵸 이상하게 참 멀어지네 멀어져 자꾸 왜냐면 왜냐면 다가가기 싫은 거야 다가가기 싫은 거야 아버님도 서운한 거예요 그냥 아버님한테 당연히 당연히 가부장적이다 아까 이 말이 당연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거든 어른들이 그렇게 지냈으니까 근데 요즘 세대에 대해서 다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아니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왜 고집 부릴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님이 먼저 어른으로서 그냥 손을 내밀어 주시며 아내분도 금방 또 다시 괜찮아질 일이 있구요 백포루 뭐 황혼이혼 이런 거다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나는 이 기회에 그냥 나왔으면 해가지고 혼자 혼자 살라고 근데 실상 아버님 진짜 혼자 사시면 아버님 혼자 못 사셔 혼자 사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쵸 진짜 왜 인복이 있어서 내 주변에 나를 챙기고 막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막 내가 그런 그런 거에서 마음이 외롭지 않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사실상 그런 사주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식구들한테서 미운하고 내 식구잖아 나는 손주 때문에 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내 식구들 보고 아버님이 좀 먼저 그냥 어른으로서 그냥 내가 미안한 부분은 미안하다 하면 저쪽에서는 두 배로 더 미안해 할 거야 오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갑자기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더 챙기시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딸내미는 좀 어때요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 내 가정이 지금 있잖아요 아버님이 어떻다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그냥 맞춰서 사시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예전 내가 보니깐 내가 이별 할 것 같아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솔직히 여자로서 강해 얘도 또 남자한테 만나가지고 뒷정리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이자 또 와서 사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여자로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성격을 빚어요 맞아 걸걸하고 왈고 갈갈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본인이 좋은 쪽 본인이 이득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하지 이득이 없는 쪽은 선택을 안 하실 거야 네 그건 그런데 아 걔도 너무 사는 거 보면 그렇고 네 어쨌든 뭐 지금 따님분 쪽으로는 특별하게 나쁘게 지금 얘기가 나올 건 없어요 저 같은 거는 뭐 조성적으로 한번 저걸 좀 해주라 해가지고 응 응 잠깐만 이거 끄고 얘기요